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비닭시성 공간부장입니다. 오늘은 군주 캐릭이 있는 계정에 광전사 부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. 캐릭명은 공간광전사로 만들었네요. 장비를 보면 7건 4셋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사전 예약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기간제 장비를 줘서 착용한 상태네요. 이제부터는 게임을 열심히 해서 장비를 하나씩 맞춰나가야 하겠죠. 변신카드 인형카드가 어느정도 맞춰져 있는 상태라서 어렵지 않게 키울 듯 합니다. 일주일 단위로 성장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스킬이나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으면 간단정리 영상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클래스가 제가 볼 때는 사기일 것 같은데 키우기 전까지는 모르죠. 캐릭 상세 내용을 읽었을 때는 무적일 것 같은 캐릭이 막상 출시하면 아닌 경우도 있죠. 저도 그렇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겪었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광전사를 육성하면서 어떤 사기일지 확인하는 것도 큰 재미가 되겠죠. 강한 사기일지 아니면 상품 내용이 틀린 사기일지 확인해 봐야겠네요. 영상은 무소과금로 기준으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과금을 할 수 없는 상태죠. 와이프가 보고 있습니다. 대출금 갚아야 하는데 과금을 한다고 하면 저의 정강이가 날아갈 수 있겠죠.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니까 기분이 좀 설레네요.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광전사 키워보아요. 그럼 빠이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